세종시가 산업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벌입니다.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국가통계조사로 산업 전반의 고용, 생산 등의 경영실대를 파악해 지역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. 참여 대상은 일반 사업체와 광업제조업체 등 표본사업체 약 1만 5천 곳으로 방문 면접인 대면 조사와 함께 전화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를 병행 실시합니다.